한글자막 by 한효정 요즘 DJ로 여러분을 간간히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즐겁게 녹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녹음을 하실 패널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따뜻함 우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락부장 텐텐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모이신 패널분들 덕분에 녹음실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봄언니랑 우유언니 텐텐... 언니까지... 네 언니까지... 텐텐언니까지... 모두 다 밝고 따뜻한 재질이라 저도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는데요 마침 또 행복한 여름방학 기간이잖아요 물론 두 분은 휴학생이긴 하지만 여름방학은 말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 분은 요번 방학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1학기 때 이제 휴학을 했었으니까 지금 일상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다음 학기에 아마 복학을 할 것 같아서 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복학하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놀 계획이거든요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그 일본 여행을 가기로 해서 뭐하고 놀지 아주 놀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요 그쵸? 다음으로는 텐텐이 말해줄래요? 네 저는 종강을 저번 주에 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그 학부 연구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학에 학교를 가는 거죠 이런 또 바쁘네요 개강했을 때도 바빴잖아요 그렇죠 방학에도 바쁜 삶을 그래서 이제 교수님 좀 커피 타드리고 조교님 좀 웃겨드리고 재롱 피고 개다리 춤추고 그런 거죠? 학부 연구생 아닌가? 개다리 춤추면 영상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당근 단토빵이 네 100만원이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공부 좀 하고 많이 경험 쌓는 방학 재밌고 알찬 방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근도 하고요 너무 뒤에 붙었는데 잠깐 당근도 하고요 네 좋아요 그럼 봄언니는 어떻게 지낼 거예요? 저는 이제 저번 학기에 계속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두 개를 같이 했었는데 드디어 하나를 다음 주면 그만둡니다 와 너무 고생했네요 아 너무 행복해요 오전에 하는 홀서빙 알바였는데 이제 저도 다음 학기에 복학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하나는 조금 쉬고 싶어서 하나를 이제 관둬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고요 다다음 주에 토플 시험이 있어서 약간 살떨리는 하루하루를 불안함에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토플 꼭 잘 보고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쭉 행복한 방학이 이어졌으면 좋겠을 정도로 탱자탱자 놀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근황도 들어봤으니까 녹음하러 가봐야겠죠 저희 당금이들은 항상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연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고디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요 고민이 깊어지는 밤 혼자서 뒤척이지 말고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고민 읽어주는 라디오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그럼 우유언니가 소개해볼까요? 네 닉네임 럭키비키 너본데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저를 괴롭히는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아니 사실 많이 부정적인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요 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삶이 고단한 요즘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아 진짜 난 망했어 미래가 깜깜하다 에휴 이번 생은 글렀다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너도 요즘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처럼 생각하려고 해봐 응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음 예를 들어서 너한테 물어보니까 원형적 사고를 알 수 있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 그냥 셀프 가스라이팅 아니야? 마인드 세팅! 좋게 좋게 생각하자 친구 말을 듣고 우울한 제 성격을 벗어나기 딱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그 이후에 노력해봤습니다 실수로 물을 흘렸을 때도 와 마침 더웠는데 시원하네 하하 완전 럭키비키다 생각해봤지만 실상은 더운데 습하기까지 한 끈적한 몸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또 실수로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나왔을 때 마침 새 양말을 살 수 있는 기회 내 럭키비키다 해도 저는 지갑엔 돈이라고는 없는 빈털터리인걸요 여러분 대체 긍정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부정적인 성격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자신의 사고 방식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마침 요즘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럭키비키가 유행이죠 저도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처참하게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는 봉언니부터 말해줄래요? 저는 일단 평소에 되게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가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할 정도로 살짝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라 약간 사연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부정적이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옛날에는 근데 약간 막 입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힘들 때는 부정적이었던 때도 있어서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유언니는 어떻게 들었나요? 우선은 이렇게 부정적인 편인 사연자님이 열심히 럭키비키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우 대단한데요? 자 그럼 텐텐은 어떻게 들었어요? 뭐랄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너무 하셔서 부정적으로 바뀌시는 거 아닐까요? 너무 이게 사람이 자기 사는 대로 살아야지 좀 바뀌다 하려고 노력을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는데 아무튼 본인의 그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가짐 저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또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패널분들 오늘 녹음이 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이거는 우유언니부터 말해줄래요? 저는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몰두돼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는 않고 조금 빠르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서 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도 좀 빠르게 흘려보내는 느낌이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더 생각하지 말자 이미 결정된 거니까 후회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런 성격 너무 좋지 않나요? 생각을 잘 안 하는 성격이요? 그렇게 말하면 묻어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걱정할 것도 줄어드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게 몰두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늦었어요 빠르게 넘기는 스타일 넘기시는데? 오케이 그러면 텐트는요? 저는 뭐 어떤 거 같나요?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근데요 이게 용어가 있습니다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용어가 있대요 서치로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을 해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봤어요 0점을 맞은 거야 근데 거기서 더 부정적으로 만약 근데 그 시험 점수가 다 공개되는 그거였어 그리고 애들이 다 날 알아봤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동기들이 다 나랑 연을 끊어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자퇴하겠죠? 그러면 학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취업에도 영향을 끼쳐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끊어 물론 뭐 그 자퇴 이후로 엄청 쭉쭉쭉 가요 지구 멸망까지 그 다음에 딱 끊고 다시 돌아와 잠깐만 근데 그 정도는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낙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상상을 하더라도 그거보단 위야 그거보단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을 먼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 워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편차 그거만큼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인사이다 불안이 같은데요 완전 불안이요? 네 최악의 경우에서 이렇게 다 해보잖아요 브레인스토밍으로 이거보다 나빠질 건 없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불안이의 방법 우유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그죠? 저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약간 이상향에 대해서 꿈꾸는 것도 있고 좀 되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정도냐면 제가 최근에 친구하고 캠핑을 갔는데 이게 글램핑인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진짜 불 붙이고 막 장작해가지고 하는 캠핑이었던 거예요 저랑 친구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 처음에 길도 헤매가지고 막 진짜 30분을 막 걸어다녔어요 산을 막 이게 사실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죠 막 왜냐하면 길도 헤매고 근데 갔는데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밤 막 8시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막 다 불하고 고기 굽고 있고 저희는 막 매점 가가지고 아저씨 뭘 사야 돼요? 막 이런 소리 병에서부터 저희까지 다 주세요 막 그래서 아저씨가 막 조언을 해주시고 아이 너 이것만 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불 붙여달라고 해요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불을 붙이다가 심지어 한 밤 9시가 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불만 붙이다가 고기 제대로 못 굽고 그냥 집으로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날이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하고 하루 종일 막 걸으면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노을이 되게 예뻤어요 노을도 되게 보고 그리고 고기는 못 구웠지만 그냥 진짜 웃겼어요 뭔지 알죠? 그냥 친구하고 하면 뭐든지 재밌잖아요 이게 너무 상황이 망하면 웃기다? 저는 사실 막 길도 헤매고 막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나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진짜 낭만이 있었어요 청춘에만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사실 이거를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진짜 최악의 하루잖아요 아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보면 최악의 하루인데 또 제가 옛날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사실 이미 벌어진 일을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일이 생기면 약간 자동적으로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사고가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좋은데요? 오늘 패널이 너무 잘 짜렀어요 아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긍정... 보세요 써도 긍정적이야 지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긍정적이라고 많이들 너무 감사하게 봐주시는데 가끔 진짜 부정의 끝으로 갈 때가 좀 있거든요 좀 오락가락해요 사실 그래서 사연자분한테 공감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그러면 사연자님의 마음도 잘 이해해보고 팁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자님의 고민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질문 시작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럭키비키적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효과적이다 너무 좋다라고 보지만 사실 조금 억지스럽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텐텐은? 럭키비키라는 게 이제 장원영 씨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그 뺑소이스를 되게 잘하는 가게에 갔다가 줄을 서서 먹었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그럼 빵을 새로 구워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라면 아 또 기다려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원영님이 그때 새로 갖고 온 빵을 먹을 수 있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조금 비틀어서 행복하게 생각하기 물이 반이나 나왔네? 난 이 정도만 먹고 싶었는데 완전 럭키비키잖아 막 이런 맞아요 음 그런 게 럭키비키적 사고군요 배워갑니다 그런 사고 좋죠 좋은데요 이게 사실 음 성격이 맞는 사람이 해야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아 노트북에 물을 엎지르다니 완전 이건죠 완전 완전 새 노트북을 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새 노트북으로 더 깔끔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겠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느낌 아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돈은 누가 대줘요? 그럼 뭐 내 돈 엄마가? 그런 식으로 이게 걱정이 앞서시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 럭키 비키잖아 해놓고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완전 뭐야 얼럭키잖아 이게 어떻게 럭키야 이렇게 얼럭키 맞죠 얼럭키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성격을 조금 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봉언니가 얘기해줄래요? 아 약간 텐텐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저같이 약간 기본적으로 사고 회로가 약간 이런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냥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막 약간 억지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한답시고 너무 약간 과장되게 막 하면은 오히려 약간 사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럭키비키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지? 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씩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럭키비키라는 게 조금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과하게 긍정적으로 약간 밈처럼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뇌절 뇌절 약간 개그처럼 웃기게 막 진짜 노트북 얘기처럼 이거 좋은 일이 아닌데 말이죠 사실 그래서 살짝 억지스러운 건 있고 또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한테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노력해보는 시도 자체가 저는 좋다고는 생각해요 우유언니는요? 저도 보미의 마지막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요새 이제 세상이 팍팍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밈이 생겨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안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든데 유행하는 밈마저 약간 우울하고 좀 다크하면은 더 인생이 우울해질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이렇게라도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밈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 노력하는 데에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들 대체로 긍정적인 편인 거네요 다만 사람에 따라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조절은 해야 된다 맞아요 다들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조금 특별한 코너가 있죠 이번에는 어? 어떤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 사연자님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긍정적인 사고를 해보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패널들이 서로 긍정적인 사고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정말 힘들었던 고민이 있는 사람 순서대로 손들면 제가 말씀하세요 하겠습니다 빨리 손드세요 뭐죠? 이거 간증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간증이요? 빨리 고백의 시간 저부터 말을 할까요? 좋아요 저는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서 고민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데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순 무던 심플하게 사고 하는 그래서 뭐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학기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다 그래서 휴학 연장을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또 막상 하면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하기가 싫어서 긍정적 사고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약간 어렵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말해볼게요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좀 긍정적인 사고가 되는데 인사이드 아웃을 최근에 보고 진짜 공감이 됐던 게 그 불안이 있잖아요 제 감정 컨트롤타워의 리더는 제가 보기엔 불안이거든요 약간 요새 대학 졸업까지 플랜을 좀 짜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졸업을 하고 그 전에 언제 몇 학점을 듣고 언제까지 뭘 끝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졸업했을 때 제 나이와 뭐 해먹고 살지와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취업을 못해가지고 한 2년 100수였다가 이제 어느 중소기업이 취업을 해가지고 근데 돈을 막 200만원도 못 받고 막 그렇게 사는 상상을 막 엄청 진지한 고민인데요 엄청나게 하면서 막 우울해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랄까요? 어렵네요 와 이거 패널들 답변이 매우 기대돼요 자 마지막 텐텐 얘기해볼까요? 어 저는 근데 크게 사실 고민이 별로 없는 삶을 삽니다 라고 넘어가면 쏘가 화내겠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군요 근데 고민이 있다면요 제가 뭐 청취자분들도 아실 수도 있고 이 패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말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말실수를 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처럼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을 때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말을 조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오래된 고민입니다 고민이 다 너무 어려워요 어떡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패널분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정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고민에 대해서 서로 럭키비키적 사고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유언니는 복학이 고민이라고 했죠 우리 패널분들 럭키 우유적 사고 해주세요 복학하면 맛있는 학교 주변 음식도 먹고 축제도 재학생으로 당당하게 즐기고 학교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캠퍼스에서 다시 행복한 대학생활도 즐길 수 있고 완전 럭키 밀크잖아 아 럭키 밀크 우유니까요 좋아요 텐텐은요 너무 잘해주는데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다음 학기에 복학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 다음 학기에 바쁘게 살 거라는 예정이라는 거 아닐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빨리 다음 학기 됐으면 좋겠다 빨리 놀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 학기 정말 알차겠다 완전 럭키 밀크잖아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생각해 주셨다 텐텐이 만족하시나요? 아주 만족하고 도움이 되는 럭키 밀크 럭키 밀크 운이 좋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말해준 봉언니의 럭키비키적 사고로 해볼까요? 이건 누구부터 해볼래요? 아 잠깐 저부터 할래요 둘 다 너무 잘해서 안되겠어요 오케이 지금이 불안하다는 상상을 한다는 건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완전 럭키 스프링이잖아 럭키 스프링 봄이니까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미래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니 너무 기특해 완전 럭키 스프링이잖아 예 기특하대 아 좋은데요 너무 따스한데요 대미를 장식할 텐텐의 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미래를 고민하는 게 오늘인데 오늘이 내 삶 중 가장 어리잖아 지금 고민할 수 있다니 20년 뒤 30년 뒤 마흔 쉰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스무 살에 고민하는 나 너무 멋있어 완전 럭키 스프링이잖아 고맙습니다 다들 멋있고 기특하다고 해주네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맞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완전 사유적 장수잖아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당금입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텐텐의 고민이었죠 잠깐만 나 이거 받으면 눈물 나는 거 아니야? 눈물 준비하고 계세요 말을 많이 해서 가끔 말실수가 나온다 이게 고민이었는데요 이거 한번 해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말실수를 한다는 건 상대의 말에 그만큼 집중하고 포인트를 캐치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상대에게 집중하고 그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텐텐 완전 멋있어 럭키 텐텐이잖아 그런가? 다음 저 해볼게요 근데 저 약간 자신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했으면 그걸 토대로 반성을 해서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할 수 있다니 완전 럭키 텐텐이잖아 아 그렇죠 반성하는 모습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일단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말도 그만큼 많이 해준다는 거니까 가끔 실수가 있더라도 또 그 실수를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다니 완전 멋있는 럭키 텐텐이잖아 어우 감사합니다 마음이 막 따뜻함으로 충만한데요 그럼 패널분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셨나요 답변? 어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주 따뜻한 분위기네요 네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한번 해보기도 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꿀팁과 함께 주의할 점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자 제 눈을 피하고 있는 봄 언니부터 저는 일단 어떤 일이든 저는 양면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늘 좋은 면만 보려고 애쓰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너무 힘든데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조금씩 이제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려는 사고를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딱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텐텐이 말해볼까요 아 네 사람은요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그냥 기계예요 생체 기계예요 그냥 호르몬과 전기신호로 움직이는 기계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떤 그 감정이 들잖아요 그거는 사실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래서 조그만한 그 인품만 들어오면 뭐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좀 잠을 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행동을 하면은 그냥 싹 해결이 돼요 그게 생각보다 그 고민이 진짜 깊은 사유가 아니야 호르몬이 먼저예요 그래서 간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좀 모드를 바꾸시고 그 다음 마음가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2, 30년 뒤에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 30년 뒤에 내가 이 고민과 이 걱정 힘든 상황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안 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10년 전에 저의 고민은 왜 나는 하늘을 날 수 없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키가 언제 클까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아닌 몇 년 뒤 몇 년 뒤도 아니야 몇 달 뒤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사라질 고민일 수도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런 수용적인 마음을 좀 가지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준 것 같네요 약간 이과적인 말도 나오고 저는 약간 이기적 의전자 쓴 리처드 도킨스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호르몬과 그래요 근데 약간 텐텐 말처럼 10년, 20년 짧게는 한 달, 두 달 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유 언니의 꿀팁은 뭔가요? 저는 뭔가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의 콘텐츠가 끊이지를 않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커피를 쏟았다 하면은 나중에 친구들한테 썰 풀 거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 인생 정말 스펙타클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통 이제 제가 머릿속이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면은 저는 냅다 그냥 잠을 자거든요 좀 자고 일어나면은 스트레스 받던 거나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다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편이라서 만약에 너무 지금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잡아먹고 있다 할 때에는 푹 잠을 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바로 아무데서나 자면 안 되고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푹 잠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만 아무데서나 잔다는 게 뭐예요? 밖에서 이렇게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탁 기절하면 안 되고 집에서 이렇게 잠드시기를 아 좋은데요 이것도? 약간 인생을 하나의 콘텐츠 유튜브 같이 보면 그렇죠 그렇죠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해요 실수하면은 약간 시트콤처럼 막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봐 아 미드 시트콤처럼? 그렇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건 저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까 텐텐이 한 말이랑 비슷해요 그냥 웃으세요 나쁜 일이 생기면 일단 웃으세요 화가 나도 억지로 웃으세요 대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리 내면 그냥 약간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그냥 그냥 씩 웃고 계세요 그냥 계속 웃고만 계세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다가도 약간 살짝 가라앉아요 네 그럼 우리 꿀팁부터 실전 적용까지 다 나눠봤으니까 오늘 원형득 사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선물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연히 따뜻한 한마디 선물 부탁드려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니까 사연자님이 너무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마디네 진짜 한마디 선물이네 네 한마디 선물입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텐텐이 말해볼까요 사연자분 긍정적 부정적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본인이시고 긍정적인 면도 본인이세요 이게 내가 지금 긍정적이어야 돼 부정적이면 안 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을 먼저 사랑하시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법을 터득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본인을 먼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아 존중의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봄언니의 한마디 선물 해주세요 네 사연자님 어떤 일이든 좋은 면과 나쁜 면 양면이 모두 있으니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보다는 바꿀 수 있는 본인의 기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연자님께 전하는 패널분들의 진심 어린 선물 잘 들어봤습니다 사연자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응원을 끝으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나 비관주의자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 낙관주의자란 자기가 얻은 것이 최악의 것일지라도 최선의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낙천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헬렌켈러의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바꿔주는 힘으로 작용하죠 햇빛 쨍쨍한 요즘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밝게 내리쬐는 빛과 함께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쏘 패널의 봄, 우유, 텐텐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